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갖는 유지 스타일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옵션을 사용하면 셋셀 클래스 함수로 그리드뷰에 적용한 스타일을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유지 스타일 옵션을 True로 설정하고,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상단의 첫 번째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00셀에 블루라는 CSS 스타일 클래스가 적용됩니다. CSS 스타일 클래스는 아웃라인 뷰의 헤드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본 예제는 굵은 파란색 40폰트를 텍스트에 적용하고, 배경색을 노랑으로 변경합니다. 두 번째 트리거 버튼에도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유지 스타일 옵션을 True로 설정하여 그리드뷰를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. 지정한 셀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. 엑셀 파일에도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지 스타일 옵션 설정을 주석 처리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다시 지정한 셀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, 이 엑셀 파일에는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